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미니게임은요 매크리를 이용해가지고 석양 대결인데 자 좀 기존에 있던 룰이랑 좀 다릅니다 자 오늘 기존에 있던 룰이랑 좀 달라요 자 매크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공기를 쓸 거예요 자 공기를 쓰는데 자 이 마우스 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우스 감도를 완전 1로 낮춰놓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고 자 그 다음에 공기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?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니게임 어우 답답해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이야 출동이야 자 여러분 첫번째 연기 자 오늘 기브님하고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개답답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어 지금 이동속도가 이래요 지금 이 마우스 포인트가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그 마우스 포인트 있죠 여러분들 그것도 두칸으로 지금 다 통일해놨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2승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자 갑니다 자 현이님 벽 세워주시죠 벽 없어지면 쓰는 거예요 자 2차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현이님 벽 세워주세요 자 2차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갈게요 자 갈게요 아 늦었어 자 마지막 경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이고요 자 과연 여기서 누가 이길 역시 기분이 쉽지 않네요 아 제가 참이 짓밟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이님 출동해주세요 아 잠깐만 자 아 지금이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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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CL 으악 으악 아 줌X2 아 줌X2 걸려가지고 위험했는데 아싸 어 오케이 너 돌리 최초 자 여러분 이번에는 현이 대 델러 한 번 경기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우리 추미애 전환을 위해서 할리우드 배우 방하고요 자, 지금 현재 둘 다 감독 1입니다 자, 준비됐죠? 네네 자, 나나 잠깐, 잠깐! 어, 나 잠들 놀랬어요? 네 놀랬어요? 너무 긴장했네요 네 자, 여러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김은님 자, 김은님 출동해 주시죠 허잇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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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잣 왜왜왜왜왜왜왜 의왜왜왜왜왜님 쓱 mesh 대신 발전 twee 아 росс 델正 effet 으흐흐흐흐흐흥 으흐흨흐흐흥 으흨흨흨 으흐흐흨흨 으흐흥 으흐흐흥 으흐흠흐흥 에 흠 아아 좋습니다 텔라스앜일사 네 자 2차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이 좋고 해주시죠 흠 흠 대중 hö잇! 야 이거 다 움직여!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erel 혜윤희이 패배했어요 혜윤희아 너는 거진 정류만 보고 있는데? 항아리 여러분 이제 대명의 객전자 오늘 텔롯인데 너돌리 한번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운 씨 마우스가 마우스가 지금 포인트가 1점이고 아우 너무 힘드네 자 기브님! 잘 철통해 주시죠 네! 갑니다! 로나쉬! 상대가 안 된다 블루! 도로시코! 오델가이C! 자세! 터! 아이씨인! 로나엣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너눌리 1점 아 좋구요 저들 울까... 자 여러분 갈수록 2차전 자 오늘 이거 제가 이기면은 제가 우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 드룸님 자 준비 됐죠? 자 기분이 출동해 주시죠 오 이거 뭐지? 내 자리 생겼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뜬다 쉬운 거 잠깐 넘치시자 자 여러분 이담으로 오늘의 비닐크임 우리 석양 강도일 석양디결 자 오늘 노돌리의 상림 와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재미있는 미니깨를 찾아 뵙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